자, 찐막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찐막은 이 노래를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죠 아싸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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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워프 노래 워프 곧씨나리의 공격력이 상승하였다 0.1 상승하였다 곧씨나리의 방어력이 상승하였다 5초 컷 이런 누가 곧씨나리 흉내냈어요 5초 컷이라니 안 돼 잠깐만 안 돼 큐트 큐트 waits 피하다 편의 소insi ución 틀 country 해야아 이게 맞나요? 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요?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핀 아니었나요? 맞는데 한판 더 한거에요 그냥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임이네요 재밌는 게임이죠? 그러면은 오늘은 한판만 더하고 한판만 더하고 12시 까지 한 번 더할 수 있죠 한판만 더 할게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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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 12시까지 딱 한판 닿을 수 있습니다 한판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좋아요좋아요좋아요좋아요 안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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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와 흐흐흐 이야 그냥 죽네 어어 살려줘 짠 네 맞아요 세트부금이에요 아 유튜브로 틀거구요 이거 올려놔야겠다 골씨나리 저기 유튜브에다 올려놔야겠다 그쵸 골씨나리 유튜브에 이거 올려놔야겠다 야오 흐흐흐흐 테트도 아니고 포함에게 시간 시간 끄는 게임 부분입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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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오 이거는 야오 자 자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열두시까지 이제 1분 남았어요 내일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매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한판 더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한판 더 하는 게 인지 siè정 아니겠습니까 흐흐흐흐흐흔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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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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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 그거 올려놔야겠다. 이 노래, 바로 올려놔야죠. 노래 너무 좋은데? 노래 너무 좋고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!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! 테트리오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입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테트리오 세계에 같이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떠십니까? 정말 재밌어요. 화려한 부금에 절대 봐주지 않는 고인문들 뉴빈을 살아놓지 못하는 이 악독한 생태계 어떠십니까? 저 혼자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인드를 절대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. 브라이브 2 역시 스틱스피인 암살 하기 좋네요. 하하하하 젠장 암살 또 당하는 건가?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끝나고나죠 바로 이 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